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또 다르지 않을까? 뭐가 잘 나와요? 이거 어떻게 시켜야 돼요? 이게 A, B, C, D는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전어 회는요, 소로 나오는데 사이즈를 추가하시려면 만 원씩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절 메뉴로는 갑오징어가 있어요. 갑오징어가 드셔도 되고.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거 진짜 반 반이에요. C 중에서 반 반? 네. 그럼 나는 C야. 그래요. C로 주세요. C로 드릴게요. 술. 술도 C. 그런 술은 없어요. 이런 C. 정리가 저렴하네. 그럴 때만. 소로 골라주세요. 페라랑 질루 어때? 저도 원래 골라는 거. 저는 카처. 카처는 뭐예요? 카스처럼. 카스 처음처럼. 카스처럼. 이렇게 먹는데 아뇨아뇨. 나는 너 찌질하게 된다. 카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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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푸름 하나만 원자. 완짜밖에 모르니까. 완짜. 완짜. 완전 짜증나. 완전 짜증나. 뭐야. 완전 편북이 뭐야. 앤는. 핸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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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핸머드다. 핸머드. 여기 нами. 육식. 핸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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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셔도 하세요? 왜? 수요. 해주세요. 전 오늘 가득 식먹거든요. 갖고 나눠먹거든요. 나눠먹는 샵 무대하고 나눠먹어야 돼요. 아니요. 아 이런 식으로 ros회는구나? 아이콜. 아이콜. 그래. 아이콜. 우레 먹고 싶네요. 현친 우레같은. 승부오덩 알아서 승부오덩? 승부오덩 나는 김치를 내놓은가 아기가 지금 비빔 생명으로 나왔는데 아니요 오베이 빼고 오베이 빼고 여름에 우리 한글은 안 시켜 오베이 찍어서 먹지 오베이 막 시켜 먹고 와 맛있어 사실 이제 퇴진화 시켜도 돼요 저는 거 가보지는 것은 해줘 몸통은 회로 드리고요 다리하고 내장하고 껍질은 삶아서 옛날에 가맹집하고 가보지는 포대기 식가루 시킨 거 네가 다 먹었잖아 너무 맛있어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자격하는 거 시켜면서 있어 아 남편이? 이건 자기 좋은 수집이라고 하세요 아니 그냥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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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수 두 마리가 이렇게 바꾸면서 사람을 옷이 좀 보면 그냥 어? 청국장 같고 스레비 같고 스레비 같고 스레비 같고 윙몸 세운 상 같고 동생상 나오게 됐어요 돈이 떨리네 아 누가 부르실 건가요? 전주에 인스타그램을 올려야지 딱 올리면 바로 여기 그러니까 나 지금 한 달 태웠잖아요 근데도 야가 만약에 잘못되면 너무 너무 한 달 태웠어요 한 달 태웠어요 오늘 나랑 쟤는 오늘 안 알았는데 지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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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님 나 잘못 따라서 술을 계속 먹이고 말이야 도망가고 어? 형님 내가 오신 말이 돼 너 다음 만나서 나한테 주량이 어떻게 됐다니 형님 저 뭐한데요? 계란말이 막 처먹고 도망가고 처음만 응? 아 이게 그거네 이쪽 봐봐 하나 넣으면 얼마 아니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산타하면 안되신가? 아침마다 뭐 한 번 더는 게 응? 응? 왜 이 단어를 할까? 할지 아 3개? 아 4개 철봉하고 막 폰 사다리하고 철봉하고 막 뜯어버리는 거 하하하하하하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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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Budget 방금 난 그다음 덕진 공원 거기 철련 공원에서 낮이 아 좋아 네 여기서 고마워먹자 선생님 생일 4개 감사합니다.